자, 12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은 황과 관련된 산환원 반응식이다 지금 이렇게 쭉 하고 나와 있는데 계수가 지금 미지수로 나와 있네요 그죠? 뭐 계수부터 잡고 갑시다 자, 오픈된 게 지금 이 녀석, 이 녀석 지금 H2O랑 H2S가 오픈이 돼 있어 그치? 자, 근데 지금 보아하니 뭐 수소는 지금 여기밖에 없고 황은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그치? 자, 계수 한번 맞춰볼게 그러면 자, 일단은 음, 산소가 지금 여기밖에 없거든 근데 산소가 총 몇 개야? 두 개지 그치? H2O가 두 개니까 산소 두 개 그러면 SO2, 산소 역시 반응물에 여기밖에 없지 A는 뭐 나와야 돼? 1 나와야겠네 그치? 그래야 여기도 산소 두 개 여기도 산소 두 개가 되겠네 맞죠? 자, 그럼 황이 총 몇 개야?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두 개 있네 황이 총 세 개죠? 그러면은 B는 뭐가 돼야 됩니까? 3 들어가야겠네요 그쵸? 자, 계수 맞췄고 일단은 보기로 한번 가봅시다 기역 B는 3이다 B는 3 맞네요 그쵸? 그 다음 SO2에서 황의 산하수는 플러스 2이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맞춰버리면 산소가 기준이지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뭐가 나와야 돼? 플러스 4 나와야겠네 그치? 플러스 2가 아니라 플러스 4다 이유는 틀린 지문 그 다음 H2S는 산하제로 작용한다 산하제다 자신이 환원된다 라는 소리죠 환원되는지 봅시다 자, 수소가 플러스 1짜리인데 두 개가 있지 근데 황은 뭐가 돼야 돼?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돼야겠네 마이너스 2짜리에서 여기 황 혼자 있으니까 0이지 산하수 어떻게 됐어? 증가했지 즉, 산화됐네요 그치? 자신이 산화됐으니까 산하제가 아니라 환원제로 작용한다 이렇게 가야겠죠? 기글쎄는 틀린 지문 다음 1번 되겠습니다